오늘 새벽 0시 20분쯤 대전 세종 간 BRT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1001번 버스와 승용차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승용차 운전자 37살 김 모 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며 버스기사 42살 이 모 씨는 가벼운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대전에서 역주행으로 진입한 소나타가 세종시 방면으로 달리다 1차로 버스 전용 차선에서 마주오던 버스와 정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.